오늘 대결 앞에서는 대금장 한 번 떼 보겠습니다. 아 정말, 웃지마. 오케이. 이거 되게 이기고 싶다. 굿 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아이 콜레핀.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K-POP 아티스트를 특별한 기본 미션이 시작됩니다. MC 장준! 저희 오늘 뭔가 이렇게 자꾸 손이 가지런히 모아지네요. 스페셜한 분들께서 출연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결점은 제로! 매력은 풀인!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소인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약간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네! 야 이거 이거 주간화 아니에요? 야 이럴 거면 주간화에서 만나자. 결혼 같아요. 여기 지금 나까지 오면은 그러면 제가 게스트 할게요. 그냥 둘 다 하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긴급 케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은혁이 형님 생신! 생일 생일 생일. 히어미고! 축하합니다. 당신의 제일을 축하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비판이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이야!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K까지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이렇게 과분한 칭찬 감사하지만 대결을 통해서 기부금을 적립하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대급장 한 번 떼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불러 놓고 대급장을 떼겠다고? 대결은 대결이니까 열심히 또 해볼게요. 아 감사하십니다. 아이돌리틱 10초를 설명 MC팀과 대결을 통해 스포츠 기부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대결에서 승리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기부금은 K-POP 아티스트와 한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그럼 첫 번째 대결에 앞서 몸풀기 체조부터 시작합니다. 이걸로 몸을 부르네요. 네네네. 이걸로 몸을 이렇게 부어내. 몸을 이렇게 부어내. 초끼초끼 우바우바우. 죄송합니다. 여기 맞아요? 3번 맞아요? 3번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안 보내냐? 뭘 배워가지고 뭐해. 딱 특이형이 하던 거야. 정확하게 내가 하는 게 딱 특이형이 하던 거야. 공준이는 약간 그냥 우리 쪽이야 약간. 그럼요. 이제 몸풀기도 다 해봤고 첫 번째 미션으로 한번 가시죠. 힘든데? 해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게임의 종목은 배구입니다. 야 이분 나와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안 되니? 이번 미션에 걸린 기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본 게임에 앞서서 저희가 몸도 풀 겸. 아 몸을 또 풀어요? 네 좋습니다. B&E 여러분들 두 분께서 찰떡 호흡을 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한 분은 쟁반에 들고 한 분은 이 물병을 던지기를 할 건데 들고 있는 쟁반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제한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성공하시면 50만 원의 기부금이. 여기가 한 분에 하죠. 저희는 100%. 두 바퀴 돌릴게요. 두 바퀴 돌려서요? 그냥 쟁반을 돌릴게요. 둘 개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세울 수 있도록. 쟁반을 돌려서. 돌리는 데다가 세우는 걸로. 과연? 바로 과연. 1분 갑니다. 1분이 1분이잖아? 야 이것 좀. 시간이 가고 있다니까? 아니 나는. 지금 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난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야? 계속해. 아 나 한 번만 던지는 줄 알았네. 계속해. 아 계속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가능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나 1분 동안 한 번만 던지는 줄 알았네. 한 번만 던지는 줄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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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 바퀴의 패기는. 두 바퀴. 아. 두 바퀴. 두 바퀴. 아. 그리고 약간. 세 바퀴. 오오. 이거 되겠다 되겠다. 됐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바퀴. 네 바퀴. 네 바퀴. 아. 아. 1분 지났습니다. 한 번만 성공할게 그냥. 오. 한 번에. 이건 내가 장인이지. 어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오오. 됐어 됐어.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맞춰 주려고 그래. 너무 약해 뒷 너무 약해. 뒷 너무 약해. 외곱! 외곱! 야, 이걸 성공해버리시네요. 맛보기 게임은 성공입니다. 아, 맛보기 게임이었어요? 워밍업이었고요. 5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적립! 전 세계에 약 1억 4천만 명의 아이들이 질병과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으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유튜브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후원하기를 클릭!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기념 굿즈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이번 미션은 판을 맞대니 한몸배구입니다. 커플 옷을 입고 손 대신 네모난 판을 들고 배구를 진행. 한 판에 7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 총 3판 2선 승자로 진행됩니다. 판을 맞대니 한몸배구예요. 한몸배구? 한몸배구. 지금 야하다. 조금 야하기는 하지. 잘 맞대시는 편이신가요? 아 질색을 하신. 친하긴 친한데 맞대는 거 이런 거 불러볼게. 살 닿는 거 좀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마음껏 팔을 맞대는 수 있게 특별한 커플 옷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굳이. 제작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기에 거의 다 드렸어요. 아 굳이. 청천맨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뭐야? 야 굳이 이렇게까지 또 제작을. 네 특수 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입어봐 주시겠어요? 아 진짜. 한번 입어봐 주세요. 아 정말. 어느 팔로 할 거예요? 오른발? 왼팔. 그냥 왼팔로 내가 딱이네. 자꾸 더듬죠 주찬 씨? 그 안에서 지금 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사이 좋게. 아 정말. 뭐야 이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 잘 어울리세요. 동탄 신도시 신호부부 같아요. 붓지 마요. 옆으로 좀만 가요. 아 옆으로 좀만 가요. 이렇게 붓고 싶다. 이게. 제가 옆으로 좀만 가봐봐. 아니 붓지 마. 붓지 마. 옆으로 최대한 가봐봐. 최대한. 이렇게 있자. 이렇게 하자. 네 좋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왜요? 야 이러고 쉬어? 입기 전에 끊지. 왜요? 하나 둘 셋. 왜 여기서 끊어 왜. 자 이렇게 선배님들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 오랜만이라뇨? 처음이에요 처음. 아 그래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이랬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같이 주무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시초생활 때. 근데 좋은 게. 네. 왼팔이 되게 따뜻하네. 맞아요. 되게 따뜻해지는 온기가 느껴지네. 따뜻한 온기. 저는 겨 땀이 이쪽만 나고 있어요 계속. 어? 특이 형 같은 멘트 좋았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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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공수 공수. 서브. 잠시만요. 특이 형이 딱 저렇게. 약간 이상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우리가 먼저. 아 좋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합니다. 에디. 사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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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강수 파위바위보. 강수 파위바위보. 짜잔. 나와 나와. 욕심부렸어. 오케이 오케이. 떠네. 저기 딱 이렇게 찍혔어. 떠네. 욕심부렸어. 시작.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 빠샤. 빠샤. 넘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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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강력 조절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주웠는데 오시는 건 뭐예요? 주웠는데 오시는 거 웃겨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빠샤. 그렇지. 아우. 이거 되게 이기고 싶다. 박뱅입니다. 2대2. 레츠고. 후. 좋았어.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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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좋았어.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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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수 파이크. 강수 파이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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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니? 이거. 자식들.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 좋습니다. 가보자고. 너 하실 거지? 네. 너 하실 거지? 컴온. 샷.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세. 이게 안 가죠. 오케이 오케이. 같이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리로 갈 것 같으면 네가 와줘야 된다고요. 일심동체 해야 된대. 일심동체. 자.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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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좋아. 빠샤. 땡. 5 대 3. 갑시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야. 손 쓰면 안 되지. 안 되지. 조심해. 오케이.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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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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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빅토리. 6, 3, 1. 빅토리. 빅토리. 매치 포인트. 매포, 매포. 자. 통.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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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서브미스예요, 서브미스. 이걸 계속 쳤으면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 올려. 넌 이렇게 쎄지 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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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넘기기만 해, 이렇게. 다웃이야, 이건 무조건. 뭐야, 그럼 1점 차이, 1점 차이. 뭐야, 1점 차이가 2점, 2점. 야, 이거 재밌다, 이.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렇지. 넘기기만 해. 넘기기만 해. 그렇지.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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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R, C, T, O, R. 1라운드 MC 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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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이거 과테말라 어머니께서. 아니. 과테말라 어머니? 과테말라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핸드백이 다신. 직전 아이들을 위한 후원팔찌. 난 과테말라에 어머니가 계신 줄 알잖아, 형. 어머니 지금 괴산회에 계십니다, 충북 괴산회. 어머니 멀리 계시는 줄 알았네. 자, 갑시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내가 올릴게. 펴. 조개. 니크. 아, 대단해. 써해. 넘기는 걸로. 넘겨, 넘겨야죠. 넘기는 거. 넘기는 게 중요해. 샷. 넣고, 넣고, 넣고. 그렇지. 넣고, 넣고, 넣고. 봐봐. 대단해, 대단해. 같이 움직여야겠다. 같이 움직여야겠다. 같이 움직여야겠다. 어디로 보낼까? 어? 저기? 일단. 장주인. 장주인, 장주인.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버하다가 놓친다고. 오케이, 오케이. 간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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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넘겼어, 넘겼어. 넘겼어, 넘겼어. 으야! 이거 뭐야, 우리 접수예요? 아, 우리 접수. 오케이. 저희가 실점했어요. 잘 됐네. 우와, 야, 너무 높아. 가자. 타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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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 있으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야, 우리는 감자 왔어, 이제. 자, 가보자고. 오케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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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답답하다, 이거. 야, 이거 찢어버리고 싶다, 이거 진짜. 아우! 자, 자, 가보자고. 자. 플랜 B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알지? 오케이. 플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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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오케이, B, B, B.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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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우!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좀 쉬고 싶은데 같이 가야 되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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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아우! 아우! 어, 잠깐만. 지금 5대, 5대. 야, 5대, 5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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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지. 아, 끝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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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D&D 승리. 저희 작전 그거죠? 그거야. 오케이, 가시죠. 그거 알지, 작전. 아, 더위라. 끝까지, 끝까지 늘려. 뭐니, 지금. 이만큼 늘려, 그렇지. 들어가. 지금이야, 들어와. 아, 지금이다. 이제, 올린다. 가운데, 가운데. 지금이야. 됐어,Bye. 아, 이렇게. 좋아, 좋아. 근데 저거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이거 거의 코트를 꽉 채우는 기분인데. 위협적이지? 자, 간다. 그릇! 아웃! 그릇! 아웃! 아아, 오다오다오. 아, 노렸는데. 자, 1대1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빠샤인! 빠샤인! 아! 아, 다섯! 빠샤인! 빠샤인!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기부해야 돼, 기부해야 돼, 이거. 플랜 F. 자, 가보자고. 플랜 F까지 있어. 자, 가보자고. 샷! 야, 플랜 F 좋다, 계속해라. 어. F는 아닌 거죠. F는 아닌 거죠. 방금 뭘 본 거죠? 어떻게 해. 진주 부분 조개 같아. 넣고, 그런치! 넣고, 그런치! 넣고, 그런치!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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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19세 아니에요, 19세 아니에요, 저희. 야, 내 주머니에 손을 왜 넣으려고. 야, 내 주머니에 네 손을 왜 넣으냐고. 아! 아! 위험할 뻔했어, 방금. 하나, 둘, 셋. 그라치! 오케이! 넣고, 그라치! 아! 아! 윙매치야, 이거. 너무 능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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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야, 플랜! 제트! 야, 플랜 F, F, F. F로 와라. F로 와라. F로 와라. F!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박빙인데요? 이게 오늘 마지막 게임인 거죠? 그거야. 오케이, 마이!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마이! 그렇지, 그렇지. 마이! 마이! 오케이! 마이! 그렇지! 마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옷이 엄청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야, 면이 너무 좋다. 분명 면인데 저렇게까지 늘어나나? 많이! 아, 샷! 마사! 아, 샷!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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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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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그렇지! 와, 잠깐 잠깐 좀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집중해서 두 개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원기형 뭐고 계신가요? 지금 누구 좀 달라요? 홋, 그때, 헤이! 홋, 깔! 헤이! 헐! 어? 어? 좋았어! 야, 작별이 좋았어. 이거 된 거야? 된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속이 없잖아. 괜찮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야, 우리 사이에는 한 명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 그쪽은 신동 선배님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명 충분히 가능. 이건 정석대로. 멋있게 그릴만한 정석대로. 자, 갑니다. 저희 안 봐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니다, 시작. 이겼어, 이겼어. 이번 게임 결과, 디에니 팀 승리. 미션 성공, 슈퍼주니어 디에니와 엘프의 이름으로 15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하게 성공해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150만 원 적립해, 저희가 이거 티셔츠는 끝나고 신동이 형 갖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 면이 너무 좋아. 이렇게 살려줘야 되나?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보자, 보자.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돼요. 여기 한 두세 명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명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기부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저희 출연료가 2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굿네이버스가 SM 거였나요, 혹시? 전 세계에 약 1억 4천만 명의 아이들이 질병과 열악한 보건 위생 환경으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균형 있는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유튜브 하단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후원하기를 클릭!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기념 굿즈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물해주세요. 어,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와, 진짜요.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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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깜짝 놀랄 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 뭐야?